이게 하니야, 하니가 우리를 이길 확률이 몇 벌어질까? 아니, 하니가 워낙 영탁하기 때문에. 하니는 우리를 이길 수 없지. 나랑 정민이는 아니지. 하니한테 먼저 기회를 줄게요. 질문할 때. 하니야, 네가 4명은 죽여야 된다. 하니야, 제발. 한 2명이라도 좀 제발. 당신은 마스터키입니까? 오! 당신은 마스터키입니까? 오! 이 열쇠는 마스터키입니까? 지금 표정, 표정. 떴습니다. 어? 어? 진짜 형이야? 아닌데. 하니 잘한다. 하니 잘한다. 하니 잘한다. 멤버들이랑 싸우고 나서 어떻게 화해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술을 마시며 진실 토크를 한다. 오! 잘한다. 당신은 마스터키입니까? 오케이. 당신은 마스터키입니까? 당신은 마스터키입니까? 잘한다. 당신은 마스터키입니까? 내 마음 좀 알았으면 좋겠다. 동그라미나. 저 표정 그대로는? 어? 아, 지난 시간에 마스터키입니다. 어? 표정은 엑스. 예스! 예스! 신우 씨와 단둘이 여행을 간다면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보라보라섬이요. 꼭 한번 가보고 싶어서. 신우 씨와 함께. 신우랑 보라보라섬. 신우와 단둘이 가고 싶다. 그게 어디야. 확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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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저기 좋은데. 아유, 정말. 매우 좋은가요. 연휴 몇 번 해봤어요? 야, 내가만 하나ですか. 산정해. 도망갔 Text. 잘했어. 좋아, 좋아. 아님 잘했어. kell이 와서 앉았지. New. National. 적정다 어떻게 프러포즈 행동을 그쪽으로 해요? 오 이런 거 좋다. 좋아. 선상 뭐 이런 느낌. 실제로 대면에서 하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대면에서?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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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아래면 좀 달라요. 위는 열 사까지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열 사까지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래는 안 될 것 같아요. 열 사운드 좋아. 성격 좋다. 오빠는 여성의 신체 중 가장 큰 매력을 느끼는 부위가 어디죠? 홍기가 뻔하니까? 홍기가 뻔하지 뭐. 나이가 밥 먹어야죠. 홍기야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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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황진이 좀 좋아요 좋아. 말이 많아 우리가. 지금 너무 배려하고 싶어하고. 하니 나간다. 하니 하드캐리 하도 있어 좋아. 하니 연일한다. 하니 나간다. 이건 이제 보컬복이야 초가 오는 게. 오빠가 생각하는 상의의 매력 포인트 세 가지를 얘기해 주세요. 우리 하니 눈이 너무 예쁘고 목소리 예쁘고 그리고 키도 크고 세 가지 분위기에는 한 열 가지 줘대지. 열 가지 다 얘기해요. 그러면 외모적으로 영화배우를 뒀을 때 딱 어떤 스타일이 좋아? 저는 요즘 강하늘 씨. 청년경찰. 청년경찰에 강하늘 씨가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지 않아? 저는 연애를 할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자 그거 낚이면 안 돼 빨리 질문 넘겨 먹자. 대단하다. 많이 열 일 했다. 아, 열리야 진짜. 솔직하게. 솔직하게 너무 드려야겠다.